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인도 어떤, 잠시만요. 델리에서 유명한 꼭두 미나르, 꼭두 미나르 탑을 보러 왔는데요. 네, 제가 지금 여기 길거리예요. 여기 쓰레기통, 길거리 쓰레기통도 있고요. 네, 제가 그 탑을 보러 왔으니까 탑 있는 곳에 가면 다시 찍을게요. 네, 있잖아요. 제가 아직 탑이 왔났어요. 탑이 있으려면 뭐지? 어, 뭐지? 그 티켓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티켓 파이는 곳, 돼 있어요. 네, 이게 다 티켓 파이는 곳이고요. 이제 티켓을 구매하고 가겠습니다. 꾸뚜미나르를 보기 전에 감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꾸뚜미나르는 델리의 최고의 관광 명소라고 꼽힙니다. 꾸뚜미나르는 델리 최초의 이슬람 왕조의 크루브 우띈 바이파크가 델리의 마지막 핸드 왕국인 치유안을 명망시키고 기념으로 세운 승리탑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뚜미나르는 이태리의 피사의 사탑보다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이 꾸뚜미나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왔는데요. 여기는 티켓을 검사하는 곳이에요. 여기를 파스해보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꾸뚜미나르는 주 안에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예쁜 관광지들이 많아요. 근데 가용, 학은 어디실까요? 저기? 여기 꾸뚱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여기 꾸뚱 보이시나요? 여기가 아까 전에 탑이니까 조금 이따가 더 더 자세히 볼 거고 여기 이런 곳들이 있어요. 여기서 인증 사진을 한번 찍어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 들어감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 봤어요. 이런 유명한 건물도 있는 것 같고요. 유명한 건 아니지만 옛날에 인도의 그런 건물 같네요. 네, 조금 있다가 꾸뚜미나르. 그 탑이나 좀 만날게요. 고고싱. 저는 여기 꾸뚜미나르 탑에 가까이 왔어요. reibt은? 보이시나요? 이제 여기 다 포토미나르 탑이 와. 아, 진짜 너무 싹 AntonSpurda. sters. 네,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거. 여기越 Cannabis, 적어. 저기 서버. 저기 서버. 보이시나요? 저기 서버가. 여기 서버가봐. 여기 관광들이 많아서 다 가려주네요. 요런 곳 도리에 올라가 까놔. 도리에 올라가. 제가 여기로 왔어요. 너무 낫죠? 바꿔. 한 마라. 주희 씨도. 제가 여기로 왔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한 그런 티가 나네요. 다. 하나하나 섬세해요. 이걸 보고 진짜. 하고 밑에도 있는데 밑에는 못 가게 막혀있거든요. 우와. 네. 그냥 이렇게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저 이렇게 무너지는 건물들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여기서봐요. 여기 연수. 여기 어떻게. 셋이 어디서요? 한 바퀴 계속 찍어주세요. 여기. 거기서. 딱. 둘. 여기 한 바퀴 삐 돌면서 찍어주세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내가 하고 있네요. 좋은 곳을 찾으면 더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안녕. 제가 사진 안에서 잘 찍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거기가 바로 여기인데요. 봐봐요. 이렇게 사람들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뒤쪽에 어떤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꼬투미나로의 감상향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